안녕하세요 랭니에 위치한 캠덴 콘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시는 랭니 아일리 마운틴 세컨더리 스쿨 긴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일리 마운틴 세컨더리 스쿨과 피터 이워트 스쿨이 도보거리에 있습니다 젠트라 건설에서 건설 중이며 윈저 콘도 바로 밑에 캠덴이 있구요 윈저 바로 옆에 메이페어가 위치할 예정입니다 하이웨이 넘버 1 까지 6키로 지점 랭니에 있는 한인마트 까지는 약 4키로 지점 떨어져 있습니다 4층 규모의 저층 콘도이고 1베드룸 부터 3베드룸 까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A1 플랜 1베드룸은 667 스크레어 핏이구요 판매 금액은 45만 900불 판매 중입니다 C2 플랜입니다 2베드룸과 2베스룸을 구성되어 있고 40만불 후반대 판매 중입니다 지금 보이는 보라색 지점이 캠덴이구요 녹색 지점이 윈저입니다 알리마운튼 세컨더리 스쿨 위치하고 있구요 피로이 워트미드 스쿨도 길 건너편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늘색 스티커는 앞으로 젠테라 에서 건설할 미래 프로젝트를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젠테라 건설해서 많은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쇼홈 보시겠습니다 쇼홈은 2베드룸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실과 부엌에 바닥은 레미네이플로로 되어 있구요 가전제품은 삼성제품 이었습니다 삼성제품 가스레인지 보이구요 싱크 부분입니다 벽면은 타일로 되어 있고 쿼즈상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소프트 클로징 다 되구요 디쉬워셔 냉장고 냉장고 냉동부분도 슬라이더로 서랍식처럼 열렸습니다 거실 부분에 벽면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 외벽은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마스터 베드룸이구요 셜빙 다 포함되었습니다 콘도임에도 불구하고 더블 싱크가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웠구요 프레임리스 샤워부스 다 포함되었습니다 방에 바닥 자재는 카펫입니다 두번째 방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두번째 오른쪽 벽면도 그냥 현재는 벽으로 되어 있지만 슬라이딩 도어 창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클로즈앱을 지나서 샤워부스가 아닌 욕조가 있는 샤워실입니다 삼성 세탁기와 드라이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셜빙 다 포함되었습니다 입주는 2024년 초반 예상하구요 슬라타핀은 스퀘어빗당 34센트입니다 분양 희망하시는 분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